최근 손태진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는 그가 부동산 건물주이며 말레이시아의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확인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손태진 본인 역시 이를 명확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태진의 실제 상황과 이러한 거짓 소문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그의 개인적 및 전문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문은 손태진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라는 내용과 함께 그가 말레이시아에 가족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몇몇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으며 일부 팬들과 대중은 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추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습니다. 손태진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면서 자신은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미혼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에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로 인해 팬들과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소문은 공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손태진의 경우처럼 사실이 아닌 정보가 대중에게 확산될 경우 이는 그의 이미지와 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의 정확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손태진에 대한 최근의 거짓 소문은 그가 공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도전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도전을 투명하게 해명하며 직면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성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